너무 좋다. 아이고! 너무 방송용 아니에요? 아니 오빠 그 휴대폰에 뒤에 이렇게 끼우는 거 있잖아요. 그거 제 동생들 다 그거 하고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맨날 얼굴 보면 아이고, 예뻐. 어, 세호 형이랑 좀 친해요, 원래? 아까 오빠랑 친하고 연결거리가 많아서 운접도 있어, 사석에서. 아, 사석에서 봤어? 아, 근데 두 분이서 어떻게 친분이? 괜찮은 사람이야, 같이. 아, 아. 나는 내내 놀이를 하더라고요. 아, 기억이 안 나. 그래서 제가, 성경이 좀 미안한데 좀 닥쳐. 진심이었습니다. 진짜. 이게, 어, 잡을 땐 잡고 이동류만 하고. 이렇게 조금씩 사람들은 울고 오면 좋아요. 와, 그렇게 좋아요. 역시 사람들은 울고 오면 좋아요. 와, 그렇게 좋아요. 역시 좋아요. 아, 재밌네. 남순이랑 님 해도. 아, 그러니까. 아, 왜 깜짝 놀랐을 생각했는데. 뭐라고? 애교가 또 왔어요. 애교가 또 원래 이렇게 뭐 있었어요? 아, 왜 있었어요? 아, 왜 있었어요? 아, 예쁘다, 예뻐. 이렇게 예쁘지? 예쁘다, 예쁘다. 이렇게 예쁘지? 아, 이렇게 예쁘지? 조명, 조명. 응. 여기 이제 한 번 와서 이렇게. 안 되는데. 안 되는데. 아, 모르겠어요. 뭐 하는 거지? 놀러, 놀러 왔습니다. 그냥 놀면 돼요? 아니, 우리 셀카를 찍을 수 있어요. 아시는 분? 네.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. 아는 사람 있어요? 아, 넌 아는 사람이야? 네, 네. 주영이 알아? 같이 모델. 모델이잖아요. 같이 일을, 사실. 옛날에 모델이. 주영이 형. 주영이 형. 주영이 형. 주영이 형. 주영이 형. 주영이 형. 주영이. 수막 가져오셨으니까 수막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. 아, 지금 가서요? 예, 예, 예. 아, 수박 파는 게 있어. 수박 파는 게 시원한 게 있어 있어 있어. 아, 아아. 아무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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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아. 지금 저러면 그 homesick 가면 저버를 내게. 구영이 형. 진짜, 세용이 형 저 진짜 안 당기는 거예요. 저 수박IO아. 두고두고 먹으려고 그러네. 수박을 석연하고 계셨구라고. 구영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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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뭐야? 제가 찍어 왔는데요? 제가 찍었네요. 제가 찍었네요. 석영아, 찍고 싶은 거 좀 찍어. 유노도 그렇고. 타고 포기. 왜? 너 왜? 찾았어, 제빵. 찾았어? 타고 포기. 왜? 너 왜? 찾았어, 제빵. 찾았어? 될 것 같다. 에휴, 에휴. 에휴. 아아. 여기가, 여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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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 양 많다, 이거. 하아. 진심으로 저 drown게. 하나가... 이옇는 쩔 häuf. breaking, bad 싸릉의 mein 제거 같은 상황이 요소되어있는 테